크롤러에 입장할때마다 인벤토리에 코어 주거학 음 다시 총하고 막 그런거 코오피션 아 이거 다 맥이구나 이걸로 다 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공격 이거 없고 좋아 설계도 재료 부족 가자 렉이 쎄지면 총도 쎄지는 걸로 안다고?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총을 따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 없네 콘솔 우리 트랜스퍼블렛이 파워져요 혁도야 고맙다 공격 프로토콜 V1-0LT? 오 오 오 오 네, 거기서 모아야되고 막 그러면 짜증나는데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 하이런은 다음 섹터에 있잖아, 맥 가자 와, 얘는 좀 많이 센데? 예아 와 이거 뭐야 잎을 지하의 전국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렬했지만 자신이 있었어요. 낚시게임이구만 예아 오 이 게임은 낚시게임이야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해가지고 그 맥한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파츠 그거 아 그 능력치를 저걸로 얻는 거네 도망가면 폐드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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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론 확정해 파일론 맥 무기가 너무 단순해. 무기를 여러가지를 해 주거나 아니면 무기의 스킬을 여러가지 입혀줬으면 좋겠는데 초반이니까 뭐 좀 더 보자. 그 스튜디오는 파이론의 컨트롤 센터입니다. 주변에 뭐 뒤집으면 뭐 있나? 뭐요? 딱히 네스탈 게임은 아닌데 그래도 게임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게임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럼 내 쫓아간 게 막 Nigel 중심으로 건들기 시작해 준다. 지금 워 jakich 계단 게임의 스 dere Posada Dortmund의 대리, 위험한 심리입니다. 경고를 artic udd 경고를 막는 게 경고를 막는 게 경고를 막는 게 와 저 꼬마들 먼저 없애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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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잇 아잇 흠흠 어이거 괜찮은데 야 이 전투 방식 자체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레벨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파츠를 구한다는거 맥의 공격력과 방어력도 늘릴 수 있다는거 파란색은 아마 방어력인것 같고 그 몹들이 이제 빨간색일 때 파란색일 때 뭐 얻는게 다른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파란색이면 그 방어력을 얻을 수 있고 빨간색이면 공격력을 얻을 수 있고 뭐 이거 아닐까 네 그런것 같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필요한거 부족하다 싶은걸 갖다 일부러 유도해서 전투를 할 수 있다는거지 아잇 엄마야 아 아 노랑인 방아온가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저기 뭐 먹을거있나? 아 이새야야야야 아야야 아어어어어어 아야야야 상대방부심 잡템이 나온다고? 이런거 말고 저기있는거 아니 어어 그러네 이걸 몰랐을꾼 그럼 저기도 상대가 많은데 와 이걸 몰랐네 진짜 이거 몰랐잖아 너무 FPS에 의존한 느낌은 없냐고 그런 느낌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초반에 와 극초반이라 그리고 이거 파밍 안해도 되는게 너무 좋다 예를 들면 이제 파밍을 시체를 파밍하려면 시체를 또 열어야 되고 그것도 다시 필요한 아이템을 주워야 되고 이런게 아니라 다 주어지고 분류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자동적으로 다 들어가고 난 이런게 좋아 아 아주 작은 웅방장 꼬마 웅방장이다 시야는 아주 좋습니다 시야도 좋고 최저파도 좋고 우리 모래폭풍은 약 200년을 스테빌라이트를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파이럭이 잘못되네요 이 문이 다 부서져있어 그 코어를 찾을 수 있는 물을 좀 더 부숴야 할 수 있겠지? 마크, 들어가세요! 좋았어 그 일단 게임이 가격이 싸니까 엑스박스판으로 지르는 것보다 윈도우 10으로 지르는게 훨씬 낫네 윈도우 10으로 질러도 엑스박스하고 같이 연동되니까 그 위기에서 그 위기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 아름다운 걸 컨트롤 조작장치 이런데 뭔가 있지 않을까 여기 찾아봐 여기 보니까 옛날 파이널 판타지 13 같다 헤이! 다른 트랜스퍼 플레이 우리의 크로러 확인해 봐 헉 자, 당연히 사람이야 제 이름은 주울 너 이름은 무슨? 그녀가 흠 바이렛? 그녀가 흠 그녀가 흠 그녀가 흠 그런데 왜요? 그의 리볼루션? 파일럿은 몇 개의 버튼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마자 거기다! 파일론 컨트롤! 자, 맥! 자, 맥! 이 퀴즈의 핵은 없네요. 파일론을 더 필요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이건 완벽한 TPS 게임이 아니라 액션 TPS보다는 이건 어드벤처에 가깝다. 이 퀴즈의 핵은 완벽한 TPS 게임이 아니라 툼레이더와는 조금 다른 그런 거지 느낌상 뭐라 해야 되지? 전투를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었어 근데 그게 그 전투가 되게 짜증나는 전투는 아니야 이 낚시라는 게 나중에 더 어려워질 거 아니야 나올 거 같은데? 오, 봐봐. 이 전투가 어떤 컬러의 칼퀴즈의 칼퀴즈 그래, 맞다. 앨리스 매드니스 리턴즈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어? 이걸 어떻게 꺼내지? 와우! 와우! 여기 어디있어? 라이플 계열 업그레이드 야, 아까 나와 이게 라이플 계열 업그레이드를 따로 하는 거구만 아까 얻었을 때 맥 업그레이드 하면 이거 같이 업그레이드 된다며 실례, 실례합니다 레드 사격 모드로 전환하세요 표적의 색과 동일한 색을 사용하면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레드 계열이다 그렇군 30 몇이 아니라 50 몇씩 들어가 와우! 아우! 아우! 우화아아아! 오우! 오우! 막 파괴! 아아! 가야, 빨리, 빨리! 비켜비켜비켜비켜비켜! 레드 계열 철샵 아, 저거 먹을 수가 없네 한 마리 남았을 때야 돼 이거 시간이 없어 좋아, 됐어 예아 아주 빠르게 저거를 이제 낚시질을 하려면 그... 레드 계열일 때 레드 계열로 해서 낚시질이 좀 빨리 되는 것 같다 1차널 색이 레드 색이지 피 적으면 적을수록 코어 추출이 빠르라진다고? 어, 그거 좋은데? 레드라서 빨라지는게 아니구만 야, 넌 그거 어떻게 다 알아? 12시에 출시를 한 게임인데 1분만에 안단 말이야? 2분이 반전이 낙지 3차가 펼쳐지는게 4차이 위험해 4차이 위험해 4차이 위험해 4차이 위험해 5차이 위험해 신뢰신뢰합니다 콩의 잠금 해제를 위해서 존나게 모아야된다 아 뭐해 뭐해 잘못 누른 것이지 어 뭐야 아 갇혔어 퀸이 안난다 야 와아아아 에이 와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추출할 시간 없었어 좋았어 이제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자 들어가 어 어디갔지? 이거 아닌가? 얘 됐다 저 위로 올라가 봐야겠다 저 위로 올라가 봐야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